일본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수혁입니다.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? 일본의 여러분이 즐거운 뉴스가 있습니다. 선배님에 이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. 네 그리고 일본에는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요. 갈 때마다 일본 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최대한 저를 많이 알려드리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 올해는요. 한일숙의 50주년이라는 아주 뜻깊은 한 해더라고요. 이렇게 뜻깊은 한 해에 저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많이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기대해 주세요. 東京에서 만나요.